꿍짜고리대회 투니버스 게임 대회를 앞두고 승남이랑 준석이가 싸웠다! 얘들아, 너희 왜 둘 그래? 지금 우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어이짜꿍, 원래 다 싸우면서 크는 거다. 안 돼! 게임 대회를 위해서 반드시 화해시켜야 돼! 뱀파이어 소녀, 살자!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이훌의 일은 부족한 양이었어! 이훌과의 일은 부족한 양이 털어. 이훌과의 일은 부족한 양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과연 이훌과의 일을 쉽게 보소해? 아르바이트는 동일상, 일을 쓰여야 할 수 있는 양이 더 나아가 있는 양이 더 나아가 있는 꼴을 주선ах. 감사합니다.